안녕하세요 현세입니다 근무를 하다가 새로운 제품을 만나가지고 빙그레에서 새로 나온 밀크티맛 단지라고 하는데 저는 빙그레 딸기우유가 썩은건줄 알고 빼려다가 이게 자세히 보니까 밀크티맛이더라구요 난 이거 맛이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빙그레는 바나나우유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알바를 하다보면 우유 중에 폐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게 밀크티인데 저 말고도 다른 분들 입맛도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궁금해서 그냥 한번 찍어봤는데 뭐 그냥 상상했던 그 맛이에요 돈주고 사기엔 아까운 맛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